자 하나 기술 자 오늘은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냐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하나 기술이 이제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경우가 국내 3셀, 셀 3사 배터리 3사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여러분들? LG, SK-ON, SDI 이렇게 좀 3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셀 3사에 싹 다 조립이랑 활성화 공정 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SDI도 그렇고 SK-ON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얘들은 계속 양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기술 같은 경우도 얘들은 이제 여기도 조화되고 여기도 조화되고 한다 보니까 하나 기술은 3배를 늘려야 돼요 여기 늘린 거에 그러니까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증설하고 해외 수주도 들어가고 난리가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엄청 많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14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그러면 밸류 상태로 봤을 때 약 한 PEL 50배 가까이 되죠 이러면 솔직히 고평가 맞습니다 펀더멘타 쪽으로 자 펀더멘타 쪽 고평가일 때는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기관들은 절대 안 들어와요 고평가가들은 얘들은 펀더멘탈을 너무나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매출액이 2,0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자 그럼 나눠볼게요 자 5,300억 나누기 자 190억 그럼 PR이 27배 정도 됩니다 28배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기술과 같은 동종피어군 업체의 이제 평균 밸류를 봤을 때 하나기술이 약 한 10배 이상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기술이 목표가로 우리가 9만원까지 가져가도 무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좀 솔직히 영업적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거 싹 다 메꾸고 영업이익 폭발적으로 난다는 거죠 자 영업적자 메꾸고도 1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23년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R이 20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펀더멘탈적으로 푸니까 하나기술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구체의 전구라인 이 전구체 리튬 환개발 이런 장비 납품이 이제 테스트 단계죠 이것까지 함께 납품된다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410억 이상 500억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면은 PR 10배예요 이러면은 지금부터 가격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15만원 가겠죠 액면부단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가 또 뛰겠죠 유용성 확보되니까 그러면은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시총 전환이 그냥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개를 다들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만 들었을 때도 이걸 안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내리막을 보면은 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슬슬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인지는 모르죠 이게 외국계 창구에 거래되면은 외국인으로 잡히고 한국인이 그리고 이 세력들에 참여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이제 샀다가 던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얘들은 기관도 단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라고 단타 안 할까요? 기관도 단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황 이 UTG 글래스 이 장비가 확실히 지금 발주가 되어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바로 공급 계약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도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죠 공시 터진 순간 바로 쌍... 이 슈팅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나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이 일정 공시 일정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나쁘지 않게 붙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RSI도 50에서 유지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MACD가 매수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 차트 형태로 보면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도 되면요 바로 매도 구간으로 바뀌어요 이거 뭘 뜻하냐 차트의 하락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MACD 여러분들 차트 이거 세팅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여기에다가 간단히 차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세팅법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차트 세팅법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매도 구간에 있을 때는 다 하락이에요 근데 매수 구간에 들어올 때는 다 상승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매수 구간 들어왔는데 항상 매수 구간은 뭐냐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뀔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수치점이 매도 구간으로 바뀔 때 지금 머리 확인하고 어깨로 가는 진입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만 해야 돼요 단타만 여러분들 여기서 묶어놓고 슈팅 기다린 게 아니라 단타로 잠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단타 스킬이 정말로 중요한데 웬만한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단타 스킬을 다들 잘 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에게 단타 스킬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하나 기술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충분히 하나 기술도 현재 등락폭을 단타로 진행 가능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아침 9시 장 열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여기서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보시고 단타에 대한 비결도 배우시고 정말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하나 하나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톡방에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집안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카톡 확인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수급이 발견되면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 던져야 돼요 맞죠? 이게 차트의 급락을 의미하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 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하나기술 플레임 4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하나라고 딱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요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